이 학생은 표정 기대해 주십시오. 너무 좋아하죠? 남자친구 만나면 좀 집착하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집착은 안 해요. 굉장히 쿨하구나. 사람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스타일이에요. 남자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다 없다? 네. 울었어요? 그럼요. 많이 울었어요? 그럼요. 이불 쓰고도 울고, 차에서도 울고, 자라와도 울고 그랬죠. 아, 순정파구나. 갑자기 가슴이 아프네. 아, 왜 가슴이 아파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아파요. 알았어, 알았어.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바이킹을 준비했습니다. 윤정씨와 함께 바이킹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윤정씨와 함께 놀이기구에 올랐습니다. 연기자 지망생은 저희 뒤에 타고 있죠? 함께 탄 분들 사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드디어 출발합니다. 좋아요? 네, 저는 재밌어요. 저는 싫어합니다. 아, 준비됩니다. 첫사랑이야? 언제예요, 첫사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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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고등학교때. 죽을려 idi다고? IT, 죽으려고. 재밌다, 재밌다. New Stern. 미세이, 첫, 기다려주셔서 조키스는 언제였어? 조키스는 고등학교때. 아니,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독서실 앞에? 죽을려 그래 어떻게 어떻게 어디 어디 독서실 앞에 저 때문에 인터뷰를 중간했습니다 놀이기관 멈추자 놀지 끝난다 그 전에 밥을 먹었는데 제가 속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땠어요? 놀이동산에서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타니까 진짜 재밌네요 저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스릴 있는 거 성악을 전공했군요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좀 대중적인 곡은 어떤 걸 배웠어요? 라시아 키오피아 라시아 키오피아? 그건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라시아 키오피아 나도 울었어 아시죠 아시죠 아 울게 하소서 좋습니다 둘 셋 안 돼요 키오피아 거절하죠? 안 돼요 질문 다 끝나고 피아노 쳐드릴게요 피아노?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제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벌써? 우리 이거 딴 거 없나? 모든 게 생방송입니다 모든 게 생방송입니다 현장에서 들으면 굉장한 실력입니다 여기까지? 아 힘들다 멋졌습니다 드라마 이번 드라마 주인공 맡은 이번 드라마를 무척 사랑한 모양인데요 이번에 드라마 이제 제가 딱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끝나고 쫑파티?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그렇게 울었어요 힘들어도 울지를 못하니까 다음날 계속 촬영이 있으니까 못 들었다가 한 번에 몰아서 좀 울었어요 한 30일 동안 울었어요 진짜 그 다음날 눈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도 울어요 평생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게 이제 관객평에 오늘 정말 정말 세상은 살만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제목이었는데 그 글이 앞으로 나 연기 평생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름다운 미소 속에 진정한 눈물의 가치를 알고 그 순수함과 열정을 간직한 연기자 이민정 씨 앞으로도 살만나는 연기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민정 씨 정말 저를 위해서 피아노 연주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왜 이러시죠? 아마도 이 스튜디오에 계신 남성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민정 씨 남성분들 팬들 되게 많은데요 여기 다 계시죠 정말로 그래도 저 연준 저한테 해준 거예요 뭐라고요? 참 안 좋네요 근데 저기 오늘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죠? 윤영민 씨가 매주 다른 나라말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팬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근데 진짜 그분들한테 연락이 왔대요 사실입니다 아니 어디에서 왔죠? 어디에서? 아 말레이시아에서 정말로 답이 왔습니까? 저 이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방송 잘 보셨다고요? 7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가슴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모 잘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말레이시아에 계신 이모님께 답장 한번 하시죠 굿이브닝 에브리원 앤 플러스 마이 이모 말레이시아어로 한번 해볼까요? 아빠가 바슬라마딕 빠당 아무튼 월드스타들을 우리 이모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스타 핫뉴스 준비됐습니다 월드스타 핫뉴스입니다 비운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배우 나탈리 우드의 타살설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탈리 우드는 1981년 요트의 구명보트를 묶다가 바다에 빠져 숨진 것으로 발표됐었는데요 이에 영화 공구우출의 본드걸로 출연했던 나탈리 우드의 여동생 라나 우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언니는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형부였던 로버트 와그너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평소 와그너는 아내의 영화 파트너인 크리스토프 월켄을 질투했으며 사고 당일 나탈리 우드와 요트를 타는 월켄을 발견하고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요트 선장도 나탈리 우드는 사고 살았다는 진술이 와그너의 뜻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올해 80살이 된 와그너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상태 세계의 여배우를 앗아간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와 럭그룹 럴링스턴즈의 멤버 믹 쟁호가 한때 불륜관계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제니폴은 안젤리나 졸리의 삶을 다룬 신작에서 졸리와 믹 쟁호가 한때 불륜을 저질렀다고 기록했는데요 작가 제니폴은 1997년 안젤리나 졸리가 믹 쟁호와 뮤직비디오를 함께 출연하며 당시 유부남이었던 믹 쟁호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 뒤로도 만남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04년 영화 알렉산더에 함께 출연한 콜린 파레과도 만남이 있었다고 저술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졸리의 새 영화 촬영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께 촬영 중인 졸리 대배 부인이 졸리와의 촬영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그녀는 두 사람의 매주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영화 촬영을 반대하고 있다는데요 안젤리나 졸리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들 어떻게 정리될지 기대되는데요 지난 7일 제82 아카데미 시장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역시 많은 스타들이 참석해 레드카펫을 빌린 주었는데요 페널로페 크루즈를 비롯 여신같은 제니퍼로페즈와 머라이아 캐리부구 이 분은 바로 여우주연성 후보 메리 스트립인데요 언제 봐도 우아하죠 이번 아카데미 여배우들의 선택은 어깨를 드러낸 섹시한 드레스 지난해 수상한 K-2 인슬렛도 물론이고요 탈리즈 테론 역시 어깨를 드러낸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시건휘이버는 한쪽 어깨를 가리며 우아함을 선택했네요 이 중 가장 시선 집중된 여배우는 바로 산드라블록 올해 여우주연성 강력후보로 떠오른 산드라블록은 드레스 또 화제였는데요 아카데미 트로피를 연상케 하는 황글빛 드레스로 레드카펫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다리 안해요 그리고 아카데미 또 하나의 이슈 바로 과거 부부였던 두 감독의 맞대결입니다 아카데미 9개 부문 노미네이트된 영화 헛트로커의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 그리고 그녀의 전남편 아바타의 제임스 감독 과연 아카데미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드디어 감독상이 발표되는데요 수상자는 헛트로커의 캐서린 감독입니다 대단하죠? 아카데미 최초의 여성이 감독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만든 캐서린 감독은 오스카 주요 분문 6개상을 입술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네요 이번엔 나무주연상입니다 영화 크레이지아트에서 혼신의 연기를 펼친 제프 브리티스가 나무주연상을 차지해 중년 배우의 자존심을 돈을 펴는데요 제프 형님 정말 자랑스럽네요 수염이 많이 잘하셨어요 네 산드라 블록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로 연기의 달인 메릴 스트림을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산드라 블록 미국의 국민 배우인 산드라 블록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은 처음이라는데요 감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녀가 유독 감동스러운 이유가 그녀가 유독 감동스러운 이유가